헤드만 던져주는 느낌만 줬는데 120마일이 나왔어요 귀걸이는 지금 304m 정도 드라이버로 할수록 과하게 설정해서 움직여서 헤드를 잘 못 던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백지원 골프의 백현범 프로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이 헤드 던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드라이버는 어떤 느낌으로 던져야 되며 그리고 릴리즈는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정말 극강의 클럽헤드 스피드를 느낄 수 있는 드라이버만을 위한 레슨입니다 과연 드라이버는 어떤 느낌으로 와서 어디서 풀어져서 클럽헤드가 던져지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드레스 했을 때 이 틸트라는 기울기를 줍니다 근데 스탠스가 좁은 상태에서 기울기가 들어가면 좀 이상한데 좀 넓어질수록 여러분들 기울기 딱 줬을 때 안정적일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울기가 있는데 이 기울기를 이제 잘 지켜줘야 돼요 공치실 때 일단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오른쪽 어깨가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서 레슨도 그런 레슨이 많은데 첫 번째 지켜줘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 우리가 어드레스 했을 때 이 각을 잘 지키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릴리즈는 내 몸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 몸 안에서 지금 보면 제가 뭔가 손이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몸 안에서 이루어져서 클럽헤드가 착착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지나간 클럽헤드가 제 팔이라든지 제 몸을 감아주듯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쭉 내려와서 잘 보세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절대로 몸 바깥에서 로테이션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안 돼요 손이 선행되면서 헤드가 너무 늦죠 이러면 왼팔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펴집니다 쭉 가고 있는데 계속 가면서 내 손이 뭔가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느낌이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몸 밖을 지나갈 때 이미 클럽헤드가 지나가야 된다 그때 양손의 위치를 보면 몸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추가적으로 하나 더 왼벽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체중도 오른쪽으로 오고 그래서 약간 내 왼쪽이 막혀있다는 생각으로 움직여주는 거예요 막혀있다는 생각입니다 뭔가 내 어깨가 열리는 느낌이 아니고 막혀있는 상태에서 클럽헤드를 바깥쪽으로 던진다는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느낄 때 좀 생소해서 뭔가 뒤딱 날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너무 손목의 움직임이 빨리 움직이니까 뭔가 손목으로 장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러지 않다는 것을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돌면서 치니까 이 등도 빨리 뭔가 반대 방향을 보면서 많이 열면서 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러다 보면 사실 이 풀어지는 타이밍이 늦어지기 때문에 계속 손이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슬라이스가 나죠 그거를 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돌린다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전에 그 전에 클럽헤드가 지나가서 뭔가 옆에서 던져져서 감겨 올라가는 그래서 따라가서 끝나는 이런 피니쉬까지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얘기하는 게 어떤 느낌이냐 왼쪽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던져지는 거예요 내 몸 안에서 로테이션이 이루어진다 제가 저번 시간에 백스윙은 던지듯이 가서 이쪽도 던져진다고 했어요 그 느낌을 최대한 살려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내 몸 옆에서 이렇게 오면서 클럽헤드가 던져졌단 말이에요 던져지면서 굉장히 빠른 로테이션이 들어가면서 감겨서 끝났어요 이렇게 감겨서 내 몸이 계속 리드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제가 이렇게 레슨을 하다 보면 몸의 움직임을 드라이버로 이제 우리가 스윙 할수록 과하게 설정해서 움직여서 오히려 이 로테이션 즉 헤드를 잘 못 던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지켜줘야 되는 건 어드레스 했을 때 기울기 두 번째 왼쪽이 막힌 느낌으로 내 몸 안에서 로테이션이 이루어진다 자 이 느낌을 백스윙도 이 클럽헤드를 던져주고 내 몸 안에서 던져주고 내 몸 안에서 던져주고 몸 안에서 이런 느낌으로 자꾸 바꿔주셔야 돼요 하나 둘 자 이제는 여기서 끊었지만 이제 넘어가 보면 내 몸도 지나간 클럽헤드에 따라서 완만하게 피니쉬가 만들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죠? 백스윙도 던져주는데 위로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던져지면 앞쪽도 던져질 거다 어드레스 때 각 잘 지키면서 쳐보면 살짝 드로우성으로 가지만 자 방금 잘 맞았거든요 자 지금 헤드스피드 헤드만 던져주는 느낌만 줬는데 120마일이 나왔어요 그리고 비거리는 지금 304m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을 많이 쓰고 이런 건 좋은데 중요한 건 클럽헤드를 항상 내 몸 앞에서 던져줄 줄 알아야 돼요 이번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께 드라이버만을 위한 또 드라이버 극강의 헤드스피드 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열심히 연습해서 여러분들도 멀리 보내고 또 똑바로도 보낼 수 있는 그런 골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